요가일라의 사촌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리투아니아 귀족들 중엔 요가일라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가 리투아니아에는 거의 돌아오지 않고 기독교로의 개종과 이교도들의 성질을 불태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비타우타스는 열성적인 이교신도는 아니었지만 기회를 놓칠 사람은 아니었다 요가일라의 명예에 의해 죽임을 당한 리투아니아의 공자 켕스투티스의 아들이 바로 그였으니 명분 또한 충분했을 테니까 말이다 개인적인 복수심이 리투아니아인들의 공감을 얻었으니 그런 무자비한 정치적 생리에 익숙한 비타우타스가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비타우타스는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겨정은 την 공간에 제 blend가를 하신 것이다 음주에 빠진다 이륙다 이겨정은 그 후에 이겨정은 그 후에는 자국이ения가 있지 않았다 이겨정은 그 후에 자... 자... 우리 사촌이 새 왕국에서 꽤나 바쁘시고 몰래 왕국의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군 말이야 그러니 니 투어니아가 나를 지도자로 따르게 된 거지 이제 허둥지둥 폴란드로 돌아가도록 해 이 땅은 올바른 지도자에게 맡기군 말이야 갱스토티스를 죽였는데 너네 아들도 같이 죽였어야 했는데 그래 이 타우타스가 내 땅을 포기 못하겠다면 힘으로 되찾아야겠지 아직 내게 충성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이 세 마을이 계속 따르고 있답니다 다른 곳들은 비타우타스의 군대가 포위 중이군요 그럼 되찾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2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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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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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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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할지? 네 선생님, zum맞게색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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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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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